도망간다 친구 부르러 간다 뭐야 왼쪽에 있네? 왼쪽에 있어 왼쪽에 저 끝에 노트북 사용하기는 뭐야 근데? 그게 캐스트일걸요? 해볼까? 와 엄청 많네 차라리 달려야 되는거 아니겠지? 달려야 되는거 아닐까요? 도망쳐 도망쳐 다 도망쳐 여기도 맵이 좁아가지고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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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애 지금 됐어 됐어 하나 더 온다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잡자 지금이야 지금 쏴버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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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꿀 어 저 뒤에 있는 놈 뭐야 저거 룸뽕샷 나이스 룸뽕 박패 빨리 박패 빨리 세라 어 엘리트 X3 Edu 아 잠깐 이어폰 떨어져가지고 죽는사이 강화했으니까 극딜해 격클링 막 싸우다 보면 어느새 뭔가 귀여워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멀스멀 스멀키 오죠? 아니 아니 여보세요 그거 뭐 또 귀여운다라고 표현을 해 그거를 피... 나... 살려고 온다 그래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보급상자였어요 여기 보급상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맘문크루는 여기 내리는건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아이템있어 방송 멤버라 보시면 됩니다 조마문 방송 멤버 이렇게 여기 아이템있어요 파템 녹템이든 파템이든 랜덤 녹템이나 파템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아이템 좀 정비 좀 합시다 아... 아비다 쓰읍... 아니야 굳이 이거 하지 말고 템들이 뭔가 진짜 1%씩 아쉽네 아... 무릎보고대 247절이 나왔는데 이걸 끼기가 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음... 바꾸자 그냥 지금 나 템중에 진짜 쓰레긴게 마스크가 방어력이 25야 갱클형 마스크 방어력이 몇이야? 갱클형은 어? 어 나 마스크는 92 어... 진짜 키패드 누른다 네... 누르세요 아... 이거 딱 보니까 이거 구해내는거네 이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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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뒤졌어 개무적이네 어? 저기 지지직하는거 아니야? 안하네? 여기 마차 잊을떄 내려가는거 꼴 보하니까 내려가는거네 2원 5번 내려가는거야 지금? 꼴 보하니까 내려가는건데 안 подум해요 안 아니네? 가출한 점심줄을 찾으래 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깨á 올래가시 올라오시고 가출한 정신줄 찾으라고? 아니 근데 옥상으로 가는데 내려갈 리가 없지 뭘 찾아야 되는거야 지금 이거 내려가는건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아 기술자 보호하네 보호하는거네 그러네 그러네 아 여기 안테네구나 자 이스터즈님 방어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 전부 다 이스터즈님 뒤로 기차 놀이 한 다음에 한방에 다 쓸어먹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얍 저거 온다 저거 온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야? 디디디디 어 기술자 죽으려고 그래 벌써? 어 눈뽕 어 눈뽕 뭐야 기술자 개맞은데 이거 그냥 얘네들 올라오면 잡자 기술자 부여야되요 각도가 참 괜찮은데 어차피 아래에도 길이 있어가지고 뒤로 돌아오면 아작나물이 샌드시당이 한명 내려왔어 어어 개야못해 개아파 디디디디 아무건데 야야야야야야야 어어 어어 야 기관총 야무지다 진짜 야무지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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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맞이다 희맛이라고? 개맞이다고 어 희맛이라니 무슨소리 희맛을 보기 좋은 날이 어어 괜찮은데 이거 어어 창 뭐야 이거 총 장탄 어 총 장탄수도 많아서 괜찮은데 이거 저기 저기 건너편에서 온다 건너편에서 오케이 어어 아 이건 엄퇴해야겠다 어 엘이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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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이트 못 건너기 못 건너기 자꾸 막고 있을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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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뚫고 있어요 어우 지린다 됐어 방패 끝났어 난 기관총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다 이게 월샷이 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다 게임이 그럼 우리 죽고 없어요 아아 그러네 아 그러네 미안합니다 우리 엄폐하는 순간 죽는구나 우리 멘붕 멘붕 두께보고 정의해야 돼 엄폐할때 너무 얇아 이러면 안돼 맞어 아직까지 죽었어 또 온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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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님 쪽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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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겠다 안되겠다 오케 어 아래에는 평화롭다 야아 내 뒤에 싸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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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님 붙어 어 앞에 앞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방패 얼마 없어요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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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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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번갈아가면 돼 어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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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 다 썼어 소탄 저격있어요 클래스 저격 저기있고 야 뭐야 쟤가 보스다 쟤가 보스다 이거 총알 먹읍시다 글래스가 보스고 소이탄이 몇번이었지 소이탄 힐 오케이 아이트 1이야? 소이탄? 보스한테 계속 조그만 icked 자 간다 너는 지져서아 так 아 Egyptian 핵극질~~~~~ 아 누웠어요~~~~~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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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기관단총 개나 완전 내 스타일이야 경기관총? 어 여기다 소기탄 쓰면 질리네 오 이제 끝났나 본데 상호작용 보스 나왔으니까 아유 갑니다 나토부 아 뭐야 만났네 나이스 오 나 보라색 나왔다 저 다 권총집 나왔지 근데 권총 권총집은 필요없잖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 그래도 있으면 좋죠? 방어군데도 있으면 좋지 그쵸 아 이것도 방어군가? 뭔가 아닌거 같다라고 느낌이 이건가? 어 나 무릎보고대 못 바꾸고 있었는데 다행히 바꾸는구나 214짜리나 214짜리나 대인유도 지뢰대미지 아 이거 좀 고민되네 어 AK 더 좋은구나 체력이 많이 오르네 많이 오르네 체력이 만..만대네 이거 끼니까 어 그렇다면 좋았어 어 그렇다면 좋았어 어 이번 미션 그래도 수확이 되게 좋은데? 에이전트 그래서 쉽게 깬 거 같아요 어 어 아 이거 돌격조청이네 아 이거 돌격조청이네 아 이거 돌격조청이네 오 기관총은 클래식 엠 이걸 해야 되나 기관총은 경기관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면 전 빠른 이동 한 번 우체국 한 번 갔다옵니다 그냥 적용총으로 가야되나 치명타 아 치명타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고 뒤져버려 불뽑는 차렉트로 가야겠다 오케이 또 총받갔당 진짜 템이 근데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진짜 고르기 좀 그렇다 블러드본 하는거 같다 뭐 블러드본 블러드본 근데 부품개조는 다 아 진짜 한다 하나 한다 아닌데? 나 부품개조는 하나도 못해 걔같은거 왜? 슬롯이 없나봐 아 슬롯 없는 아이템 나온거야? 어 어 내가 그 아이템 팔았나? 레벨 23 레벨 20 어 그래도 20 됐네요 마문데 빠르게 어 20 됐으 야 21 또 21, 22, 23이네 이렇게 되면은 레벨이 3밖에 차이 안나는거네 갱클형이랑 나도 우체국 갑니다 우체국 가서 뭐할려고 아 업그레이드 아까 전기 받았으니까 업그레이드 하자 어 그래 그래 업그레이드 나도 좀 하자 업그레이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미션 어디갈까? 아무데나 오늘 우리 풀업할까? 자 유튜브에 음 유튜브에 조많은 검색하면 디비전 편집해서 1편부터 10편까지만 딱 올려드렸어요 디비전 이틀 동안 합쳐서 한 10시간 정도 했는데 딱 10편만 올려드렸거든요 어 편집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유튜브에서 조많은 검색해서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저는 1편부터 막 이렇게 막 50편 60편 이렇게까지는 안 올리고 편집해서 올리니까 보실 때 또 나을겁니다 좀 편집해 그래요 구경 안 올려주시니까 이게 eran 너무 안 올려드렸어 생각보다 안 올려드렸어 속을 들어갈 것 같네요 생각보다 고통의 권고 다 던져 7만원 모였다 88에서 제발 혹시 연사순환 쓰는 사람 나 데미지 몇이야? 전 6300 무슨 댐? 인벤댐 13511 데미지 9110 연사순환가? 어 그럼 이거 개쓰레기네 연사순환? 사격장에서 사격술을 배울 수 있다 이건 뭐야 그냥 총만 쏘는거야 진짜? 말그대로 총만 쏘는데 내가 궁금해서 해봤거든 근데 쓰레기야 진짜 쓰레기다 진짜 쓰레기다 장갑이라 그냥 이거 포인트 더 모을랜다 아아 무슨 장갑에 산탕총 데미지가 플러스 129가 달렸어 1700짜리인가? 전격이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나 이제 좀 있으면 기술동 만댑니다 기술동 1시간마다 전자부품 재료를 회득합니다 저도 전부 다 70% 찍었네요 그리고 나 이제부터 어? 이런것도 있네 전술인 그 플레이어와 주변에 있는 모든 아군의 데미지와 치명타 확률을 증가시킨다 오케이 이것도 괜찮네 이거 작업할 수 있어 너 사실은 기술이 있잖아 23? 2연만 하면은 전문 기술을 3개 쓴다 23? 25야 25 보급품은 하나도 없네 일단은 보급좀 받고 그런거 스킬중에 있지 않았나? 저.. 출혈 걸면은 몇 퍼센트 확률로 주변에 있는 다 다 출혈 거는거? 그건 없었나? 있었던거 같은데 그건 장비 해달렸나 혹시? 스킬로는 없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나네 그.. 출혈이 아니라 상태상 출혈이 아니라 있었는데 분명히 의료쪽에 유산탄이라고 있다 뭐 있었어 그래 그.. 갱클님 대인 유도 지뢰 중에서 뭐가 좋습니까? 이거 특화할 수 있는데 난 그거 그림자문신술이 좋아 그림자문신술? 이건가? 소형 지뢰로 분리되는거? 어 그게 약간 여러명을 핀포인트로 잡힌거 같애 오케이 그래서 가스 써가지고 아 전술링크가 이거구나 이게 버프 주는거구나 이건 나 안해 아 이건 출혈 관계로 맞겠죠 무조건 출혈만 되는구나 아 이거 출혈 아 이거 출혈 아 이거 출혈 쓰고 싶은데 25레벨 돼야 되네 나 이거 점착폭탄 출혈 걸리는 걸로 알거거든 아 그래서 이거에다가 폭발 전문기술에다가 시너지로 개절겠는데 총이 엄청 많아졌어요 총이 엄청 많아졌어요 어? 1100? 아 쓰레기 정리좀 하고 시작합시다 게임 어? 뭐야 기간단총 하나 더 나왔었어? 1600 아 근데 지운거보다 너무 구리다 지운 것도 구리인데 더 구리네 해군용 이거를 아 전력이 부달리네 이거 있잖아 부품 개조한거 다 일일이 하나씩 빼야돼? 그거 들어가가지고 X 누르면은 무기분해돼요 아니 그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이템들은 다 분해 안되는거 아냐? 아 여기서 그니까 아 분해하면은 그 달려있던게 다 알아서 빠져요? 아니 분해하면 안달려 다 같이 분해돼 다 갈려? 다 갈려 아 그래? 일일이 빼야돼 여기서 빼야되는거 아냐? 그 뭐지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데서 하나하나 어 맞아 하나 다 빼야돼 하나하나 빼야된다고 어 여기보니까 무기분해 있긴 있는데 아 나 무서워서 나 실험을 못하겠어 왠지 버리는걸로 해가지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야겠다 분해 누르면 그 창 떠 아 그래? 어 창이 뜨는데 아니 그 같이 달려있던 그것도 다 분해된다고 그게 창이 뜨던데 그거는 그냥 총만 볼 때 하는거 아냐 거기서 말고 총을 아예 보면은 총 부품 개조까지 눌렀을 때 밑에 밑에 무기분해가 또 뜨거든 나는 그거 말하는거지 그럼 당연히 다 갈리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다 갈리지 않을까 그렇겠지 해봐야겠다 빨리 해봐 이게 시스템이 너무 귀찮잖아 시스템이 너무 귀찮잖아 그니까 이거 좀 귀찮아 한 번에 다 빠지는 것도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 무기 그 또 얻을 때도 그게 있어 얻은 무기도 이렇게 막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바꿀 때 무기 새로 바꿀 때 이제 거기서 옮겨야 될 때 처음부터 있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또 맞아 처음부터 있는 것들도 바꿀 때도 너무 귀찮고 한 번에 빠지는게 왜 없는거지 이게 나만 이렇게 또 고민한게 아니었네 하 기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매진 아 이거 이거 그냥 빠지는 거요 뭐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빠지는 거요 어 게이득 예 그냥 빠지는 거요 헤드샷 아 돈도 많으니까 한 번 낭비 좀 해볼까? 아 무기 데미지 난 무조건 미친 데미지로 간다 난 슈퍼 데미지 간다 와 데미지 미쳤다 나 지금 12000 넘어왔다 DPS 개높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장갑 아 바로 봐 개 째는 거다 아 이거 20일에서 먹이네 명중률 높은게 나으려나 명중률 높은 걸로 가야겠다 AK가 좋긴 좋네 18000이네 이건 필요없어 됐어 이제 개 개 쩌는 걸로 간다 됐다 나는 난 다 됐어 이제 엄청 날 거 같다 나 이랬는데 무기대 이제 개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어? 보라색 짜리 그 저기 경기관총 떴다 레벨 20짜리 와 나 이걸 또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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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로 필요없어 아 나 지금 보고 받았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오시고 다음 미션 갑시다 60, 70, 80%야 나 이거 그거 보안동이랑 기술동 그게 그것도 오지게 100% 만들기 힘드네 하나도 그게 안되네 100%가 싹 다야 될걸 싹 다 바깥에 있는 거 메인 퀘스트에다가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파랑색 노랑색 이거 뭐 어 이거 다란 얘기 아니야? 어 다야 될걸 조지는 부분이 조정 퀘스트까지 다 해야 될걸 우리 20 최소 권장레벨 26이나 24짜리 있는데 26 한번 갈까? 아냐 위에 아 진짜 그렇지 너무 오바 아니야? 24 갈까? 너무 오바지 24 가야지 어 어 나 이제 권총에 손 기다렸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미션 뭔가 이렇게 길면은 간지나 히트맨 같아 이게 만렙 30이에요 이거 어 어 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퀀스 퀸스터널 본부 가겠습니다 퀸스터널 본부로 가고 근처에 안전가옥 있네요 여기로 갑시다 킹스 턴 복싱 체육관으로 오세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파랑색으로 돼가지고 방패처럼 생겼는데 3시 정도 있습니다 나 가는게 또 깡패 못났어요 그 건너뛰세요 타세요 복싱 터널? 아니요 복싱 터널이 아니라 안전가옥 이름이 복싱 체육관이구요 복싱 터널은 무슨 어떤 곳이죠? 터널은 터널 복싱 존인가요? 잠깐 내가 오류 났어요 예예예예 이해합니다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뭐야 용병 조끼가 방어력이 299짜리 있는데 개 좋은거 아냐 이거 보라색 템인데 내가 지금 끼고 있는게 씹쓰레기야 진짜 템 그런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할 수 밖에 없어 아 진짜 왜냐면은 판단은 그게 아냐 나보다 능력이 3배나 좋은데 방어력이 미쳤어 지금 진짜 뭐라도 하나 사야되나 돈 모아놓고 이거 아니야 아니야 30대까지는 그냥 나오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딱히 다 똥대 호의 2 3 4 2 3 4